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오늘 양시장, 오후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LNF의 7조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2차전지주, 에코프로, BM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시장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에요 2차전지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 묻고 따지지도 마시고 시장이 빠지면은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요거를 사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딱 돌이켜보면은 아 그때 시장 빠졌을 때 2차전지 쪽을 사뒀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항상 꾸준하게 꼭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 남들보다는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로 진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는 뭐가 됐든지 간에 뭐든 그냥 사시라고 그래서 충분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지고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시장 강세가 유지가 되면은 내일 반대매매 우려감이 조금 줄어들면서 매수세 진입 가능성으로 내일까지 추가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딱 요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도 우리가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적인 부분을 딱딱 짚어 드릴 거고 LNF 첨부 요것도 같이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브리핑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뒷부분까지도 다 끝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2차전지 쪽에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최초에 LNF를 1월 6일날 이거 1월 6일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1월 6일 영상에서 여러분들 LNF 20만원 이하로 사세요 LNF 20만원 이하로 사세요 사세요 제발 사세요 시장이 빠져도 겁먹지 말고 계속해서 사세요 VIP방도 같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LNF 괜찮아요?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자신있게 더 사세요 그냥 사서 모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퍼센테이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차피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금액으로 우리가 좀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다 보니까는 1월 6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VIP방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LNF 20만원 이하로 사세요 사세요 그냥 사세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내용도 너무 좋고 앞으로의 기대하고 성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LNF 20만원 이하로 사세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LNF 뭐 51% 그 다음에 불타기 하신 분들은 16% 지금 34% 41% 30% 뭐 아 원이 QNC가 꼈네요 LNF 불타기 하신 분들 뭐 21% 35% 31% 늦게 오셔도 LNF 사세요 사세요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종목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LNF 2차전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세요 5월 17일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또 쭉쭉쭉쭉 보면은 2차전지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2차전지는 제발 뭐라도 사세요 5월 11일 영상에서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은 어 뭐야 두 번밖에 언급을 안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또 또 또 또 이렇게 쭉쭉 내려가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5월 4일 영상 심지어 5월 4일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2차전지는 일단 사세요 뭐가 됐든지 일단 사세요 그러면은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뭐다 어 나는 일단 샀어야 됐구나 요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거짓말을 하거나 막 시장에 대해서 못 읽으면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사세요 남들 막 어디 딴 데 가서 이상한 데 가서 개고생할 때 우리는 일단 샀어요 그러면 어때요?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많이 말씀을 뭐 많이 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5월 11일 영상에서 보시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분명히 있다 뭐 LNF라든지 SKC 이런 것들은 묵직묵직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이거를 들리려나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 로드맵에 동행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살려면은 나노 신소재를 사시라고 이렇게까지 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나노 신소재 제 영상을 봤으면 여러분들 사셨어야죠 이게 언제 추천을 드렸냐 5월 11일 영상에서 나오잖아요 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5월 11일이 언제예요? 요때잖아요 5월 11일 요기 5월 11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제 영상을 보시고 샀으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덜 간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VIP방 같은 경우도 모아가는 종목이 하나 딱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시켜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뭐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맨날 맨날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 길을 모를 때 알려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아직까지 혼자서 진짜 혼자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믿고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제2의 노터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래 저번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미 어제 선착순이 마감이 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LNF도 그렇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도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낫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더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회사에서는 뭐 선착순 이벤트를 좀 당분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 일단 뭐 여러분들 선착순 딱 10분만 더 진행을 하고 바로 마감을 할게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가지고 좀 짐 자체를 좀 짊어드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자꾸 막 수익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저도 창피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100% 이상의 수익나는 거를 처음 먹어본 것도 아니고 너무 벌써 올해에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뭐 한일사료도 그렇고 현대사료도 그렇고 베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노터스도 그렇고 벌써 4개네요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뭐 이벤트성 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뭐 제가 노터스를 우리가 좀 44,000원 여기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44,400원에서 죽을 사도 아니고 우리한테 살려줄 수 있는 44,4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요런게 뭐 10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인증이 없으면은 뭐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인증 중에서도 어제 조금 재밌었던 인증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노터스 이제는 손발이 떨립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손발이 떨려요 빠져서 손발이 떨리는 게 아니라 너무 올라가니까 또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서 여기 어딨더라 제가 좀 정리를 다 안 해놨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뭐 계속 오르네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끔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내용적인 부분이나 시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좋은 종목 잘 사면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뭐 100% 이상 수익적인 부분이 올해에만 벌써 몇 개 짠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아요 많이 뭐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같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LNF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LNF가 공시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아이고 아이고 자 요렇게 양극제 뭐 이렇게 공시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글 복사를 해놨어요 LNF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이렇게 보면은 협약 금액이 7조에요 여러분들 7조 거의 2천억원 지금 7조 1,953억 4,437,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협약 기간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말까지 23년도 24년도 2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 최근 사업 연도 매출액 대비했을 때도 741.21%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741.21%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뭐 오늘 LNF가 뭐 6%대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저는 뭐 팔 생각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의 뭐 스스로의 기준점이 있으면은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은 되시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VIP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할 생각이 추후에도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거 같고 지금 LNF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다수가 반도체 부족 이슈로 생산 차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테슬라랑 깐부 근데 제가 기대를 하는 거는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의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를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원하는 내용적인 부분은 다 오픈이 되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거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차량 인도 대수 같은 경우에도 31만대를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동기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68%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고 상하이 공장 셧다운에 따른 우려가 일부 존재하기는 했지만 4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베를린 텍사스 기가 팩토리항 그 다음에 수요가 이를 좀 상세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상반기에는 양극재 부족이 미리 전망이 된 만큼 지난해 이미 생산된 재고가 현재 납품되고 있어서 가동률 100% 이상의 매출이 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요게 더 붙네요 너무나도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좀 전년 대비 했을 때도 183%가 올랐던 부분 영업이익도 266% 그 다음에 조기 가동을 시작한 구지 신공장 생산 능력 확충으로 테슬라 양 매출 비중도 작년 50% 수준에서 올해 65% 내년 75%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마진 NCMA 비중 증가로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뭐 연내 레드우드 머트리얼즈랑 다수 전방 고객사 협력이 좀 가셔야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1분기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통해서 전기차 핵심 플레이어 고객사를 두고 있어요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NCMA 90%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 라든지 대응력을 통해서 기술력 그 다음에 양산 능력을 좀 입증을 한 부분이 있고 향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이 공장 조기 가동에 따라서 수요 증가 효과 그 다음에 15개 이상의 OEM 그 다음에 셀 메이커들과 협업을 통해서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신제품 mpc ma 96% 그 다음에 단결정 제품 그리고 co-free 그 다음에 m&리치 뭐 등등 해서 라이너 확대로 갈목할 성장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1월달에 왜 추천을 드렸냐 라고 하면은 lnf가 차태적으로 우리가 딱 여기서 놓고 봤을 때 1월달에 추천을 드렸던 위치가 딱 여기 여기에요 여기 요 위치 요 위치에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1월달 2월달 돌이켜보면은 안 좋았던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1월달 2월달 1월달 특히나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수급적인 문제가 좀 분명히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로 또 다른 기회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수급 문제로 인해서 그냥 지수가 빠지고 수급 문제로 인해서 같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더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차태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끌어올렸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요만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여기서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라인 안에서는 이 라인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면서 최대한 모아가서 기다리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빵 만들어진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너무나도 좋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좀 지수가 급락이 나와서 우리는 밑으로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요런 결과물이 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첨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에요 이런 것들은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이 잘 사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충분히 만들어지면서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첨보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2차전지 전해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하고 판매를 해요 세계 최초로 LIFS 뭐 이렇게 차세대 전해질 상용화에 성공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2차전지 소재 매출 비중이 2017년도에는 18%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 그리고 올해도 좀 작년과 같은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뭐 1분기 때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전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 특히나 2차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딱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114%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괜찮았다 왜? 전해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전해질이랑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충전시간 단축이라든지 주행거리 증가를 위해서 필수 소재에요 내가 전기차를 샀는데 충전시간이 너무 길어 아니면은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 그러면 내가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뭐 전기차 충전을 하는데 막 24시간 막 48시간 걸리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기차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근데 전기차 충전을 했어 주행거리가 막 100km 막 50km 주행거리가 짧아 그럼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결국에는 전기차의 핵심이 그만큼 충전시간 단축이라든지 주행거리 증가를 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2차전지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좀 상승적인 부분이 같이 나왔던 거는 있어요 결국에는 왜 차량을 경량화 하려고 하면은 차가 무거우면은 무거울수록 배터리 소비가 더 되잖아요 사람도 뚱뚱하면은 뚱뚱할수록 많이 못 뛰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 뭐 어찌됐든지 간에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케파 확장이 매출 성장으로 직결이 되는 구조가 최소 2025년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도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적인 부분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적인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분할적으로 모아 갔다가 또 여기서 올라가는 것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차태적으로 보거나 내용적으로 보거나 다 너무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뭐 2차전지 쪽은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2차전지 사세요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뭐 2차전지 쪽으로 제 영상을 봐서 수익을 안 난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뭐 아침에 장을 쭉 밀어놓고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장중에 좀 끌어올리면서 코스피도 1% 가량 코스닥도 뭐 1% 가량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회복을 하면은 뭐 개파랑 나온 종목들이 당연히 뭐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 뭐 오늘 시장의 포인트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유에 400조 에너지 독립 이슈 때문에 뭐 SDN, S에너지 그 다음에 뭐 CS베어링, GNC에너지, 현대에너지 등등 이런 흐름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고 여전히 뭐 테마는 기존 테마에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혜인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우림 PTS가 조금 약간 의외로 좀 강한 부분은 있어요 제가 뭐 며칠 전에 VIP방에다가도 교육을 시켜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교육은 진행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다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쿨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과거에 대장노설을 하던 게 현대 에버다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산중공업 이게 또 대장 역할을 하는데 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파쇄 쪽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공격받은 건물 일단 철거를 하려면은 수산중공업이 생산하는 유압 파쇄기가 필연적이에요 지금 그나마 안 오른 게 뭐 코리아 SE는 철도 교량 그 다음에 뭐 도로 두루두루 다 하는 회사고 오히려 흥국 같은 경우에도 잘하면 내일 수납매로 치고 오를 것 같은 분위기의 흐름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프리엠스도 첫날은 강하더니 2차 파동에 대해서 한번 봐줄만한 부분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재건 쪽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뭐 흥국 근데 뭐 저는 뭐 딱히 뭐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크게 생각을 얻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한탑 팜스코 대주산업 정도인데 어제 제가 마트 가서 삼겹살을 좀 한번 살려고 봤는데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게 돌돌 마른 거 두 개에 16,000원이었나 굉장히 뭐 비쌌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다 왜? 아직 사료값 인상분에 대해서 축산업이 본격적으로 가격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부터가 진짜 본게임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손 FNG 팜스코 선진 저는 선진이 가장 좀 땡기기는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지바이오 윙이푸드 뭐 중국 내 락다운 장기로 많은 산업들의 타격이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오히려 양돈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걸로 좀 예상을 해요 왜냐? 락다운 덕분에 이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공급 과잉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됐던 양돈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 오히려 적자폭을 더욱 확대를 시키는 상황이었고 이 같은 상황은 연말까지 갈수록 좀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락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대내외 유통 차질로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적자 군면이 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영세 기업들의 퇴출이 과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돼지고기 공급량이 점차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락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돼지고기 유통에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돼지고기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화남 지역이 화동 지역의 전국에 약 60%가 몰려 있는데 이게 락다운 시행 지역이랑 맞물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5월달 돼지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허난성이라든지 산동성에서도 영세 기업들의 출하 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수입이 원할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국 연간 돼지고기 공급량의 약 7에서 10%는 수입으로 충당을 하는데 이 수입 물량이 가장 많은 도시가 상해에요 이 상해양에 물량이 묶인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돼지고기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했을 때 63.8%나 줄어든 상황인데 하반기 돼지고기 업황 개선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고 돼지고기 가격 추이에 9에서 10개월은 선행하는 그리고 모돈 사육 두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하락 추세로 반전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공급 조절 정책 4월달 3차 냉동력 비축 시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양돈 기업 상대 강세가 상대적 강세가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이 정도 말고는 별다른 흐름은 없고 지수 반등에 따른 개파락 종목들 아래 꼴이 달고 올라선다 이 정도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렛 쪽은 대두라든지 팜률 이쪽이 자리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자리가 편한 거는 VIP방에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변동성이 크게 나와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도 VIP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신송 홀딩스도 내일 보합 정도 유지해주면은 내일 잡아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까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좀 드릴게요 VIP방 공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아침에 할 수 있는 거에서 수익 나면은 쿨하게 쉬고 종가 배팅이나 다음날 할 만한 거를 좀 정리를 해놓고 내일 아침에 또 집중을 해서 매매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지금의 좀 시장 패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2의 노터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 에버다인 구형테크 텔레칩스 이런 것들 깔끔하게 잘 먹고 나오고 잘 먹고 나오고 모아갈 거는 또 철저하게 LNF 이런 것처럼 잘 모아가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빠르게 잘 먹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좀 같이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고통받을 거예요 그냥 좋은 종목 잘 사서 편안하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분명히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뭐 불타기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만드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데 너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주식을 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러분들 머리 심는데 돈 다 다 써요 그래서 오셔서 재밌게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